짧게 해줘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좀 짧게 주고 여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 부분이 이 느낌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부분이 좀 이 앞이랑 똑같이 해야 돼요 다만 모든 일에 한 다음에 기도가 관구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너희로 발음이 들어야 돼요 지금 더희로 발음이 들리거든요 너희라고 나와야 되거든요 가사가 너희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더희라고 들려요 그런 부분 지금 이 느낌은 좋으니까 일단 이거 두고요 네 하사씨 불러볼게요 그 느낌 그대로 가져가서 부를게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만 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관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간 사함으로 오케이 좋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기도와 관...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Yes 아 그 ax